저희 실무악단은요. 각계각층에서 다 전문적인 분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입니다.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런 좋은 경음악을 듣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공진기 단장님과 우리 단원들한테 멋진 연주학량 부탁하겠습니다. 연주 공목은 배치입니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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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